자 자 자 자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원! 드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트게더입니다. 이번 앨범도 티터뷰에 방문하신 투모로우바이트게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뒤를 한번 봐볼까요? 앨범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 키워드 보드를 활용해서 이번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어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상 힘들었어요. 저도 일취월장하면 송장축!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좋아요. 첫 번째 질문. 이번 앨범, 이번 곡에 대한 나의 키워드는? 타이틀곡으로 할까요 타이틀곡? 앨범도 되고 타이틀곡도 되고 아 이번 앨범? 아 난 이거. 저는 네 됐습니다. 제일 컸던 거. 비주얼 변신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얼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주얼 변신으로 했습니다. 제가 할래요. 네. 저 이거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 골랐는데요. 이번에 투모로우바이트게더 범규씨가 멤버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멋있는 친구를 골랐습니다. 이번에 범규씨의 활약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 파이팅! 네 저는 그냥 이번 앨범이 좀 많이 어려웠던 거 같아요. 이런 컨셉을 처음 하기도 했고 솔직하네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이번 앨범 특히. 저걸 뒤집네? 가 아니라 가 아니라 잘 아네요. 이번 앨범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딱 처음 듣자마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좋네요. 할게요. 네 걱정돼요를 걱정돼요. 솔직하네요. 왜 걱정되죠? 왜냐면은 저희가 9개월만의 건백인가요? 굉장히 공백기가 길었던 만큼 사실 부담감도 걱정도 있었고 대중분들이 보아분들이 봤을 때 좋아해 주실까 조금 걱정이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전적으로 회사를 믿고 가보려고 합니다. 좋네요. 화이팅! 화이팅! 이번 퍼포먼스 저는 찰떡 소화를 골랐는데요. 이제 조금 청량 섹시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멤버들이 잘 소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찰떡 소화! 어쨌든 부정적인 것만 갖고 오게 되는 것 같은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데뷔 바이더 윈도우는 괜찮은데 그 슈가 러시 라이드 다른 멤버 다 공감할 거예요. 역대급 진짜 너무 힘들어요. 체력 소모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살려줘! 살려줘! 타시케드 해! 타시케드 구독자! 헬업! 불 리모티콘을 가져왔거든요. 한 번 하고 나면은 폐가 불타는 거예요. 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난 다리가 불타는 것 같아. 저는 나의 성장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좀 정정하게 할게요. 우리의 성장으로 맞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타이틀 안무가 저는 가장 어렵고 맞아요. 힘들고 사실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멤버들도 많이 받았을 거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지만 이 계기로 우린 더 성장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주세요! 이번 컨셉에 대한 나의 키워드는 컨셉! 이번 컨셉에 대한 나의 키워드 일단은 일단은 이번 앨범에는 총 3, 4개의 컨셉이 있죠. 그 룰러 바이까지 하면은 근데 이제 그 컨셉 포토만 봐도 일단 범규 씨의 비주얼이 이번에 조금 완전 탑을 찍었다. 근데 멤버들의 비주얼도 탑을 찍었다. 그래서 아 잘생겼다. 그러면 아 비주얼이다. 네 항상 느끼지만 저희 컨셉 정말 독특하고 이번에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웃픈 이모티콘을 골랐어요. 처음에 이제 청량한다고 먼저 들어갔고 청량 웃고 있다가 청량 섹시로 바뀌고 눈물이 쪼르르 쪼르르 쪼끔씩 나오고 이게 뭔가 내가 생각했던 청량과 이제 청량보다 약간 섹시의 비중이 훨씬 커졌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좀 큰 것 같아요. 음 이런 이모티콘을 가졌는데요. 눈 추억구나. 딱 나오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차가우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해서 이걸 꼽았습니다. 네 걱정을 했는데 어땠나요? 뜨거웠어요. 뜨거웠어요. 예스 연준이 형 생각나가지고 볼륨공이잖아 이렇게 연준이 형이 너무 이 컨셉이랑 찰떡이 찬찬인데 기분이 되게 나쁘지 않아요. 장난이고 원래는 그냥 딱 나왔을 때야 딱 이런 표정으로 봤던 것 같아요. 놀라기도 했고 신선하기도 해서 딱 이 맞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좀 더 자유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 좋아요. 앨범곡 관련 말하고 싶은 키워드를 찾아볼까요? 음 곡관련 키워드? 앨범곡 관련 약간 두 개씩 조합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이걸로 할게요. 해피 푸즈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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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실렸어요. H.I.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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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곡에는 좀 각별한 애정이 있는데 제가 이 노래를 정말 저희 앨범에 담고 싶었지만 사실 원래 안 들어가는 그런 곡이었어요. 그냥 연준이 나중에 이거 믹스테이브를 그냥 따로 내 했었던 곡인데 다행히 우리 멤버들과 같이 부를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멤버들이 모두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따뜻 저도 해피 푸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번에 제가 해피 푸즈에 이제 작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TMI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네 곡을 다 이제 작사를 하려고 세 곡? 세 곡 정도를 작사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두 곡은 딱 30분 만에 때려 치웠고요. 이 곡은 30분 만에 다 썼어요. 저는 안무 좋아해요. 이번 컴백 정말 걱정이 너무너무 많지만 정말 유일하게 걱정이 정말 하나도 없는 점 안무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버랜드를 떠나며 솔직한 나의 생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좋고 특히 휴닝카이의 목소리가 이 곡에 잘 녹아들지 않았네요. 사실 이번에 너를 구제해준 곡이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 곡이 저를 살려줬습니다. 저랑 휴닝이한테는 이렇게 생명줄 같은 노래 저도 비슷하게 가져와 봤어요. 뭔가요? 피니터스 아트 뿅뿅 저는 이 노래 작업하면서도 재밌었고 좋네요. 내 얘기 쓴 것 같아서 최애 곡인가요? 최애 곡입니다. 그리고 되게 사실 오리지널리티를 못 살리면 이상해질 수 있는 노래인데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퍼포먼스나 컨셉 퍼포먼스나 컨셉 퍼포먼스나 컨셉 관련 키워드 퍼포먼스랑 컨셉 퍼포먼스랑 강의도 퍼포먼스랑 컨셉 퍼포먼스랑 컨셉 퍼포먼스랑 컨셉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타이틀이 진짜 타이틀이 진짜 타이틀이 타이틀이 아 진짜 너무 힘들고 보시는 것보다 훨씬 다리 아프고 힘든 안무예요 멤버들 인정하시나요? 네? 저는 인정 아 인정 야야 인정 인정 진짜 역대급 타이틀이고 저희가 힘든 안무가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건 다 이기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지만 힘든 만큼 모아 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범규 아 이 타이틀 곡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아 이건 좀 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사실 솔직해 솔직해 네 제 취향이랑은 조금 아니어서 취향을 좀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번 컨셉은 저희가 좀 메이크업을 또 다양하게 시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반짝이도 많이 붙이고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자랑스럽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데빌 바이 더 윈도우 그리고 튜닝카이 그리고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모티콘 내가 너무 자랑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데빌 바이 더 윈도우 때 제가 휴닝카이 이 턱을 잡고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게 한 이미 수십 번 했는데 적응이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애가 표정 연기를 막 해요 제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막 눈 풀린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러는데 이게 적응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진짜 불담스럽다 너나 유비하림 아 저 그렇긴 하네 근데 이게 그거 알죠? 가까울수록 이게 진짜 물고기가 어항에서 보는 그 시점 알죠? 맞아 맞아 얼굴이 이렇게 늘려지는 거 아 눈 이렇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 저는 슈가 러시 라이드 준비 기간 이렇게 뽑았는데요 슈가 러시 라이드 준비 기간이 저는 그렇게 짧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길었어 근데 이게 약간 효율이 조금 안 났어요 저희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게 한 한 달 연습을 했는데 데빌 바이도빈도 한 4일 맞췄을 때쯤에 이미 비슷한 퀄리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아 이게 진짜 맞추기도 어려운 안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안 보셨어 나인메어 다 모였어 잠깐만 이거 이렇게 쓸어 가져온 거구나 아니야 이거 그거잖아 뭐 너 컨셉 포토 중에 나인메어가 좋았다 아 맞아 맞아 그 그런 거 아니야? 오케이 다 합니다 잠시만 아니야 아니야 잠시만 제가 수정할 기회를 주세요 나인메어 안무 아 저 아 나인메어 형용사로 써버린다 아 네 나인메어가 너무 멤버들 다 잘 나온 거 같아서 뿌듯하네요 아 그리는 거 제일 좋아했어 너무 웃겨 그래서 나인메어 골랐습니다 좋았어요 자 다음 질문 주세요 어 저 저 저 할래요 오케이 이거는 정해진 주제가 없어 정해진 주제가 없어 자 마음대로 돌아가세요 근데 이거 이거 멤버가 다 와야 돼요 연준 태연 멤버 칭찬 오케이 뭔가요? 연준이 형이랑 태연이가 멤버를 칭찬해줬으면 합니다 하하하하하하 연준 태연 멤버 칭찬 해줘 아 그런 의미야? 그래 해줄게 칭찬해줬으면 좋겠는데 다 오만 해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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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봐 연준 태연 멤버 칭찬해줘 해봐 제가 칭찬해 좀 고프기 때문에 아 내가 칭찬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응 일단 휴닝이는 나 빨리 바꿔와 될 일이야 너부터 할래? 하하하하하하하 바꿔온다 휴닝이는 얘기해줄게 하하하하하 휴닝이는 슈가 러시 라이드 할 때 멋있어 어 나는 적어도 그 곡 안에서 너랑 연준이 형만큼의 캐릭터가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해 그 표현을 하네 흰 눈물당 휴닝이 데이 바이 더 윈도우 하고 슈가 러시 라이드 할 때 너무 들고 던지고 하는 역할을 휴닝이가 해주는데 잘해줘서 칭찬해 아 맞아 너무 안정적이야 우선 멤버들의 안전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잘 지키겠습니다 연준이 형 잘 지켜줘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기대되는 점 다음 앨범이 나올 거잖아요 멤버들의 스펙트론도 넓어지고 뭔가 진짜 어려운 걸 한 번 해서 좀 더 쉬운 걸 만났을 때 진짜 얼마나 멤버들이 행복해하면서 연습을 할까 맞아요 멤버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잘할까 난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네요 아 진짜 이번 그만큼 기대를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앨범 뭐 그냥 한 번 더 어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만큼 모아 분들도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걱정이 큰 만큼 기대도 많이 된 너다 이번 앨범 특히도 어떨까 진짜 어떨까 저도 흰 형처럼 한 번 더 어필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안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힘들어 솔직하네 천재다 이거 근데 진짜 진짜 힘들긴 해 러브 액츄얼리 아니야? 이거니까 러브 액츄얼리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산업으로 한 4, 5번씩 할 텐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대충 하지 않고 진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5번이지만 모아 분들 덕분에 우리는 더 빡세게 할 수 있는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많이 준비했어 네 범규 아, 불안한데? 하트 범 저희 투모로우 바이 투데더가 미니 5집 오! 템테이션으로 컴백을 합니다 오! 많이들 사랑해 주세요 우와 와, 야 이거 설계였어 내가 떨어뜨린 게 설계였어 네, 저는 스포일러 다음 앨범의 스포일러가 사실 페어웨일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큰 스포일러를 하자면 네버랜드를 떠나며 5번 트랙 그리고 페어웨일 컨셉부터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서 저희 맨 처음에 나온 컨셉 트레일러를 보면 다음 앨범은 예측할 수 있어요 오, 예 저는 해시 해시 웃고 있는 애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 되게 많이 바쁘고 이렇게 뭔가 재미도 있지만 힘든 시간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냥 매일매일 웃으면서 재밌게 활동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공기랑 반대입니다 저는 원래 울기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저는 그 힘들다고 안 울잖아요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하면 울잖아요 그래서 또 기쁨의 눈물이 앞으로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투모로우바이트게더 축하하고 축하받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오, 네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네 투모로우바이트게더 일취월장함 성장 주! 좋아, 많이 좋아해주세요 모아토크 모아, 모아에게 하고싶은 말 분위기 하고싶은 거 다 해 이거 있어, 나 써도 돼 저 해주세요 모아토크 처음 봤을 때 좋았어요 우리 모아분들 요즘 추운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오, 스토리텔리 스토리텔리 올해도 저희 음악과 함께 잘 보내봅시다 예스 됐어? 모아는 제 인생의 최애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그리고 모아분들의 앞길엔들 밝고 창창한 길만 있길 응 모아분들 나랑 네버랜드로 도망갈까? 아, 뭐야 이거? 휴닝 칼이 다 돼 아, 이거 너무 무리수인데 이거 도망갈까? 모아분들 좋아하셔 알았어 도망갈까? 행복한 곳으로 같이 가요 모아 Very Good 모아! 모아 Always Victory! 모아! I'm vibing! Yeah, we got that I'm vibing 이렇게 저희의 솔직한 생각을 말해보는 뒤터뷰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맞지? 즐거웠습니다 저희 이제 슬슬 활동 부릉부릉 시동 걸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먹으로 바이 투게더였습니다! 안녕! 많이 기대해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무대를 진짜 찍겠습니다 세일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